이은이 질투한다. 아니 아니 저는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관계. 아! 아! 아 조금 살리, 살리 껴있어. 딱 좋네. 나이가. 저는 94년생인데. 아 조금. 딱 좋네. 딱 좋네. 몇 년생이지? 딱 좋네. 90년생이고. 4살 차이? 와! 4살 차이하고. 야 아무도 안 본다. 4살 차이. 나 미치겠다. 여기도 90년생. 나도 고공이야. 나는 내 와이프가 4살 차이야. 아니 근데 뭐지 은광님이랑 민영님 중에 어떤 분이 개인 있을까? 그래 어떤 스타일이야? 어 뭐야? 아! 미쳤나 봐. 어떤 스타일이야? 어 뭐야? 아! 미쳤나 봐. 아! 미쳤나 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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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어떡해. 아! 나 진짜 어떡해. 왜 그래. 왜 그래. 아! 미쳤나 봐. 너무 웃긴다. 근데 너 약간 실시하는 눈빛이다. 실시하네. 아니 아니, 그게 막 적극적이시잖아요. 아, 그거 귀엽지? 저쪽인. 적극적인 남자를 좋아해. 아! 적극적이라고 그래. 아! 근데 진짜 미안한데. 왜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, 벌써? 아, 그러니까. 좋다, 여기.